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외 몇 달 전에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다른 여직원 무슨 부장이랬나 과장이랬나 아무튼 여직원하고 밥을 먹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바람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던 아줌마 있었는데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줌마가 오늘 또 글을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같은 동일인이라고 봐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무편집이고요 오징어 레벨 10 그럼 봅시다 제목 그때 그 아줌마 원지 저희 남편이 회사 여직원 생일이라고 커피를 사줬어요 지난주 크게 싸워가지고 아직까지 냉전 중이라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저희 남편이 40대 차장이에요 보수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부장님이 따로 있고 그 밑에 과장 대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팀인데요 39살 여자 과장이 유부녀인데 지난주 화요일이 이 여자 생일이었나 봅니다 남편 카톡에 떴나 보죠 여하튼 그날 저희 남편이 출근하고 30분쯤 뒤에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야 자기 사무실 아니고 밖이야? 이랬더니 어 내 밑에 과장 생일이라 커피 네 잔이랑 조각 케이크 좀 사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당신 밑에 대리를 시켜도 되고 아니면 팀장이 알아서 같이 점심 다 같이 먹자고 하겠지 왜 굳이 그걸 자기가 챙기는 거야 남의 유부녀 생일을 네가 왜 챙기냐고 어? 심지어 본인이 회사에서 매달 생일자 직원들 모아가지고 선물도 주는데 그때 그냥 같이 축하해 주거나 팀장님이 직원 생일이니까 점심 한 끼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같이 먹으러 가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냐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챙겨준다는 말이 그 사람 것만 사가야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거냐? 아무리 카톡이 뜬다고 해도 뭔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꼬롬하게 왜 여직원 생일을 기억했다가 오지랖을 부리고 챙겨주는 거냐? 등등등 이렇게 뭐라고 했는데 아니 저한테 남편이 당신 너무 예민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어쩌면 예민할 수도 있는 거겠지 근데 이거는 예민을 떠나서 말이 안 돼요 아니 유부남이 굳이 유부녀 여직원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커피 내장과 케이크 사가는 게 이게 유부남이 할 일인가요? 아내인 내가 있는데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그냥 다 같이 이런 경우 틴병로 버카로 생일자 있으면 식사를 하고 오지 개인 돈으로 케이크 커피 사진 않죠 그것도 유부남인걸요? 뭔 소리야 댓글 1번 미친 이 아줌마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? 저번에 그 아줌마 맞죠? 남편이 부서에서 무슨 회식을 하는데 밥만 먹냐? 바람도 피우지 이런 소리 했던 그 미저리 아줌마 맞지? 그렇지? 꼴꼴꼴 댓글 아 그래 어디서 봤나 했더니 그 여자였구만 기억난다 2번 아니 정말 미스테리야 도대체 이게 뭘까? 왜 이런 그지 같은 오징어 지키미들은 죽지도 않고 끊임없이 생기는 걸까? 이유가 뭘까? 지구 온난화 때문인가? 대대쓰니 아니 왜 지금 쭈꾸미 철이니까 차라리 쭈꾸미 지킴이라고 하지 그래요? 이딴 헛소리 할 거면 댓글 달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대대쓰니 드립게 노잼이다 쿨한 척 하는 것도 오지네 끌 끌 끌 끌 4번 아씨 이 아줌마 또 왔니 아니 그냥 이혼을 하라고요 이혼을 그렇게 의심이 되면 5번 아니 그 유부녀 과장꺼만 따로 산 것도 아니고 커피 4잔 케이크 4개 샀다면 그 팀들 거 다 산 거 아니야? 도대체 이게 왜 문제야? 아우 진짜 징하다 징해 왜 이러는 거예요? 대대쓰니 당연히 유부녀 과장꺼만 사서 죽인 어? 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면 걸 산 거죠 일부러 딱 봐도 위장을 하는 건데 네 눈치 그리 없어요? 2번 미친 위장이래 위장병 생기겠다 야 네 남편 누군지 몰라도 개불쌍하다 위장에 빵꾸 안 났냐? 6번 아니 무슨 명품백을 사다 준 것도 아니고 생일인데 커피 한 잔도 못 사줍니까? 상급자가? 님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에요? 왜 이래요? 대대쓰니? 저기요 제가 쓴 거 똑바로 안 봤어요? 케이크도 사갔다니까요? 커피만 사간 게 아니고? 7번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남편은 완전 바람둥이네 직원들 커피도 사주고 저녁도 사주고 그러는디 제발 극당이 해요 적당히 어? 아니 다른 사람들 몰래 혼자만 사주는 거 아니잖아 왜 이러는 거야? 남편 잡아 죽일 거야? 네 됐으니? 네 저도 그냥 평소에 사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글의 요지는 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챙겨주냐 이거예요 기획을 하고 있다가 2번 어이 미친 아줌씨 평소 안 챙기다가 생일이니까 어? 즉 특별한 날이니까 보아직원한테 한 잔 사주는 거 이런 생각은 안 해보나? 어? 8번 님아 님이 그렇게 하면 남편 숨막혀 죽어요 적당히 하세요 아니 카톡에 떠가지고 뭐 큰 케이크도 아니고 커피인데 네 됐으니? 그게 다가 아니라 조각 케이크도 샀어요 큰 홀 케이크 아니라 제가 그래 안 쓴 건데 추가했어요 뭔 말이야? 어지러워 그만 아니 저기요 아줌마 커피가 뭐? 커피가 왜요? 그냥 커피 내전사로 나갔다 해도 어? 자기 보아직원 안 시키고 상급자인 본인이 사러 가냐고 빽빽거렸을 거 아니냐고 아줌마 하는 게 딱 그러네 다 맘이 안 들지? 네 됐으니 아니 조각 케이크도 샀다니까요 큰 전체 케이크를 산 건 아니라 그냥 뺐는데 역시나 제가 기분 나쁠 일인 게 맞죠? 아 원래 본문에는 케이크 샀다 말을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큰 케이크를 산 건 아니고 조각 케이크를 산 건데 이 정도는 자기가 넘어갔었다 근데 커피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해석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2번 하이고 이 도란스야 니를 어쩌면 좋나 10번 카톡에 떴나보죠 라고 지가 써놓고 뭐야 아줌마 침해새요? 그저 카톡에 떠서 본 걸 가지고 스스로 뇌를 조작 중이네 기억하고 있다가 사준 남자로 만들어버렸어 너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보여요 아니 사회생활 안 해봤어요? 직장 다닌다고? 그거 구라지 차정 정도 돼서 커피 4잔 사는 게 뭐 큰일이야 내댔으니? 아니 그러니까요 커피뿐만 아니라 조각 케이크도 샀다니까요 2번 자꾸 왜 이래 이 아줌마 내가 조각 났나? 그런 건가? 그렇구만 3번 이러니까 사회생활 안 해본 여자랑 결혼하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11번 저기요 그 유부녀 과장님은 쓰리 남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러세요? 내댔으니? 허! 님이 그걸 어떻게 확신하는데요? 장난해요? 2번 저기요 오징어집키미님 맨날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좀 해보세요 늘 그렇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남편만 기다리지 말고 내댔으니? 저도 회사 다닙니다 사회생활 한다고요 3번 어디 회사 다니는데? 뭐 방구석 주식 회사인가? 깔깔깔깔 오징어는 안전합니다 참 이거는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어 그냥 남편분께 누군지 모르지만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런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